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전당대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른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내가 잘 압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이고 본인이 이름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알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에서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 위험한 짓을 여러분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송영길 전당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너무 바빠서 밑에 사람들을 챙길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홍영표 당시에 여러분들 친문계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2021년도 전당대회가 코로나 여러분들 그런 질병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당원들을 일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당원들로부터 차단된 비대면 선거가 이루어졌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 봉투를 돌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렇게 이제 홍영표 전 대표가 여러분들 글을 올렸더라고요.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전당대회에 비해서 훨씬 더 당대표 후보들이 시간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바빠서 여러분들 밑에 사람을 다 챙길 수 없었다. 이런 투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 중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해서 답하는 걸 보고 홍영표 후보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르고 완전히 비대면만 가지고 그렇게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이야기는 그렇게 정직한 답변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항상 범죄를 볼 때 어떤 범죄로부터 어떤 범죄 수익을 획득하는 그런 행동을 누가 가장 많이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범죄 수익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범죄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처럼 자주 오르내리는 강래구 감사란 분하고 윤관석 여러분 3선 국회의원 이상문 여러분들 초선의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당대표 후보에서 뭔가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에이전트에 불과했던 사람이고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함으로도 가장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딴 사람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행위를 전체 기획하고 여러분들 추진했던 사람들은 송영길 씨가 아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강래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호강을 하겠다고 본인이 다 돈을 염출을 해 가지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보스가 되는 송영길 후보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위험한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아주 낮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송영길 전 당대표의 질의응답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막기가 힘든 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 봉투 논란은 벨기에의 말씀입니다. 돈 봉투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명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면 논란이 되니 돌아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갖겠다는 이야기죠. 사건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본인의 입장을 이런 것은 아마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섣불리 어떤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책이 잡히니까 일체 함구를 하는 거죠. 정신없이 뛰어다녀서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봉투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잘 모른다는 이야기만 하고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다만 모든 것을 유보한 상태로 그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을 보나 범죄 수익의 획득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돈 봉투 사건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 남아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가장 큰 수익을 송영길 씨가 향유하는데 본인이 전혀 모르고 이 위험한 어쩌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모두가 여러분들 다 걸려들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을 누가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하겠습니까 사업가들을 보게 되면 큰 대형 투자는 오나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월급 사장들은 절대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비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송영길 여러분들 소위 계파가 있다 그렇게 하면 송영길 후보는 일종의 온하고 사업으로 따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정근 씨나 강래구 씨나 윤간석 씨나 이승만 씨는 모두 다 이런 뭡니까 월급 사장인 겁니다. 월급 사장이 돈 봉투를 돌리는 큰 대형 투자를 직접 관장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아예 불가능하다는 볼 수가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은 오나가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죠. 똑같은 이야기가 대장동도 여러분들 확대가 되는 겁니다. 대장동을 처음에 여러분 대장동 일당들이 여러분들 노렸던 것처럼 유동규가 다 여러분들 덮어 쓰고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범죄 수익을 가장 크게 향유하는 사람 결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정돈이 돼야 사회가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보시게 되면 강래구 씨는 별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래구라는 사람이 들으면 좀 섭섭하긴 하겠네요. 강래구 감사는 전당대회에서 제 캠프에 참석할 신분이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윤관석 등으로부터 돈봉투 관련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사건을 두고 보죠. 밑에 여론들이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굵은비님이 좀 꼬집는 이야기를 했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파리에 와서 계약 교수로 외화부리도 하시고 민족화의 연구토론도 했는데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로 조기 기국하고 팔당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됐구먼요. 뭐 여러분들 본인이 떳떳하면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호 씨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캠프와 관련이 없다면서 왜 당신이 사과를 합니까 시인님은 한마디로 별일 아닌 일을 검찰이 탈달 털고 있으니 자기가 들어와서 당당히 맞서겠다는 이야기인데 독립투사가 나라를 구하려다 잡힌 듯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안 믿는 겁니다. 정치인들 이야기 자체를 안 믿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여러분 기자회견 자체를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여러분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자기 선거인데 그렇게 중퇴화된 여러분들을 동봉두 돌리는 사건에 그 사람이 어떻게 모르겠나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여러분들 한 3시 무렵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는가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